오늘은 여러분께 워킹홀리데이의 싱글벙글 진실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아시다시피 결정사에서는 워홀 다녀온 사람에 대해 낮은 점수를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보여드릴 건데.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해서 나 워홀 1년 차인데 여기서 소개팅 어플하면 도파민 오진다 진짜. 셀프로 신상터리 할까봐 어디서 사는지는 비밀인데 여기서 틴더하면 농담안치고 하루에 10명은 전문직 만날 수 있어. 나보다 먼저 워홀 와서 지내던 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소개팅 어플은 절대 하지 말라고 못 끊는다 했는데. 저번 달에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음. 한국사는 남성들이 한심하게 일본인 베트남 여자에게 환상 가지듯 여기 백남들도 한국 여자에게 환상 있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의사 10명은 만날 수 있어. 지금 호주는 오후 8시인데 백남 이사랑 저녁 먹고 놀다 왔거든. 존나게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고 이 생활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돈 한 번 내본 적 없고 감정 소비 해본 적 없이 모든 걸 제공받으며 사랑만 받으니까.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나 이러다 한국 못 돌아갈 것 같아. 나는 그를 익명이니까 까놓고 쓴다는 fm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문직 남자는 신혼보장이 확실하고 돈도 많으니까 연애 감정 소비 없이 즐기기만 할 수 있다. 나 아는 동생도 워홀 가서 백남 진짜 수도 없이 만나봤다더라 지은이은 부러웠음 나도 한남 말고 백남. 진심 개잼 있어 낮에는 평범하게 서빙하는데 밤에는 맨날 남자 바꿔가면서 만나고 있음 그냥 진짜 한국 못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뭐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즐겁게 즐길 걸 다 즐겼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매일같이 소개팅 어플로 외국인을 만나고 다녔다는 걸 알고도 결혼할 남자가 어딨을까요. 그녀들은 인스타에 남자랑 놀러간 건 올리지 말고 영어 공부하는 사진만 올려놓고 누군가와 연애했다는 사실을 올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숨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전문직 남자를 10명 만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면 한국에서 숨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가치관은 꼰대같은 가치관이 되었고 즐기고 못 놀아본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었죠. 이런 내용을 보면 결혼정보 회사에서 워홀 다녀온 사람을 거르는데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이란 건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배우자와의 약속인 건데 전문직 100인 남성을 하루에 10명씩 만나고 다녔던 여자는 과거를 숨기고 남자를 만날거니 말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 FM 여성시대 회원들도 남친이 예전에 워홀 갔다가 4년 동거한 경험이 있는 걸 알았어. 나도 남친이랑 동거해본 경험이 있지만 남친이 했다 생각하니 토할 것 같아서 역겨우니 이사가라 했어. 나는 이런 말들을 본인도 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헤어져 나 같으면 절대 못 사귄다라고 말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보면 남성들이 어째서 워홀 경험을 잇는 여성을 꺼리는지 여성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연애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워홀에서 잔뜩 다른 사람과 즐긴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를 이해할 남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은 어째서 결정사에서 워홀을 낮게 평가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워홀가서 많은 남성과 만난 게 그렇게 떳떳하면 인스타에 남자랑 놀러간 건 올리지 말고 영어 공부하는 사진만 올려놓는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과거를 남성들에게 널리 알려보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호빵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워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게 나쁜 거다.